이스라엘의 독립회복 1948년도에 나라를 찾았으니까 1900년 가까이 흩어진 민족 그런데 나라를 찾았다는 것은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이죠 여러분 만주 땅이 우리나라 땅이 1300년 전이었거든요 그렇다면 1900년이란 그런 기나긴 그런 세월이 지났는데도 회복이 됐다 이건 정말 기적이죠 그런데 주님 오실날이 이 나라로 회복으로 봐도 가까이 왔는데 노하우 때가 갔다 노하우 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 갔는데 홍수가 임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 이런 말하고 있어요 지금도 주님 오신다 해도 오신다 해도 사람들은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고 기다리기보다는 세상일에 취해서 살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의 목소리만 들려야 되는데 주님의 음성들여야 되는데 지금 마이키가 음향이 좀 울리잖아요 좀 부담되죠 주님과 관계 속에서도 그렇구나 주님의 음성을 선명히 듣고 주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어떤 다른 잡음이 들리니까 우리 혼타가 왜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누가 휴고 될 것이냐 깨어 있어라 준비하라 깨어 준비하라 깨어 기도하고 있어라 이거죠 그러면 세상이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조용히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그저 세소가 되기 어려우니까 조용히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그거 휴고 종교가 된 거 아니에요 여기서 휴고 얘기가 나오죠 밭에 둘이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나가면 될 거예요 매를 가고 있으면 하나 올라가고 안 남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 들었던 얘기잖아요 그런데 현실이 딱 다쳤다 정말 그분 올라가고 나만 남았다 누가 책임입니까 가슴을 치고 통곡해야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성경말씀에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라 했지 않느냐 우리들 정말 신앙생활 목표가 무엇인지 이 땅에 억만금을 쌓아놓는다 하더라도 그날에 만일에 심부러서 들림 받지 못하면 누가 내 영혼을 책임질 것이냐고요 그렇게도 말해도 우선 세상 사례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쫓기다 보니까 쫓기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잡혀서 끌려가는 것 아니겠어요 육신의 일 먹고 마시고 시가 작은 것이 그렇게도 좋더냐 주님을 듣게 사랑한다면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 머리는 하지만 실제 내 삶은 안 되는 거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 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깨닫고 든다면 하나님이 그를 영적인 힘과 능력도 보여줄 줄 믿습니다 해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45절의 해답인데요 충성되고 지혜에 있는 종이 되어 충성이 있고 지혜 두 단어만 정말 정확한 단어입니다 마지막 충성으로 달란트비에 충성이잖아요 신부한테 지혜 예수님 만나면 지혜와 말씀의 지혜고 생명인데 충성과 지혜가 있으면 당연히 그 종이 어떻게 사는 거 알아요 자기 위치를 주인의 그 집사람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오늘 이 설교 제목입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줄 자 그때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양식을 나눌자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 깨닫고 알아야지 마지막 때 조심할 것이 개시나 음성이나 주의 영에 감동해가지고 휴거가 곧된다 언제 주님 오신다 그런 사람은 전부 다 틀린 거예요 왜냐 성경에 불법의 사람 배도한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를 신이라고 성전에서 삼성전이 세워지면 그런 일이 있다고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봉에도 다니엘이 말하며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울광의 성을 본 자들은 깨닫고 유대인자를 산으로 도망할 죄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요 보라크리스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나가지 말하는 거요 왜 동해에서 서해 번쩍한 같이 인자의 맘도 번개처럼 오기 때문에 지금 재림주가 수십 명 수백 명 왔다 하더라도 다 가짜예요 왜요 주님 오시면 끝나야 돼 안 끝났거든요 지금 이제 번쩍할 때 순간 오는데 신천지 같은 건 전부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재림주 같은 얘기로 오고 있는데 그러면 주님 오실날 정확히 모르더라도 성경적으로 해석할 때 언제 주님 오실 것인가 제가 게시록을 참 설교가 무섭고 두려운데 오늘은 조금 좀 성경 갖고 좀 찾아본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말씀을 전합니다 게시 10장 7절에 말하기를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일곱 이내 일곱째 천사잖아 나팔을 부를 때 나의 이름 불려야 되는데 나팔을 부를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자리에게 전하신 본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비밀이 이루어진다고 왔었을 때에 이때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때를 보니까요 7년 환란 중에 중간 3년 6개월이 지내야 돼요 근데 그 앞에 보니까 인구 3분의 1이 죽어요 세상에 그러면 세상 완전히 이렇게 휴고를 시키려면 환란 전에 빨리 좀 휴고시키죠 이렇게까지 하겠느냐 그래서 환란 전 휴고를 주장한 사람 환란 통과해야 된다는 사람 아니 중간 지점이 될 것이다 한 사람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 지금 어느 시점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시점 알아도 준비한 데서는 안 돼요 여러분 실력인 사람 언제 시험 봐도 봐야 볼 수 있거든요 오늘 저는 어떻게 하면 지금 때를 때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 사람 휴고가 된다 이쪽 초점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신랑이로다 등잔에 기름을 준비한 사람 그 등불은 예수님이고 기름은 성령이 있는 사람은 올라가고 미련한 자는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한때는 불이 있었다는 거예요 꺼져가니 이게 문제예요 계속 깨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게시록을 좀 보면 게시 6장 2절에부터 나옵니다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화를 가졌고 여기 흰말 탄자가 누구일까 흰말이니까 예수님이겠지 밀루간 받았으니까 근데 내가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예수님이 이겨면 내가 이기고 또 이기려 하냐고요 아 이건 저크리스도야 예수님이야 이렇게 서로 의견이 상충되고 있는데 이 시대적으로 보면 기독교 시대에 주 314년부터 콘서 황제가 기독교 인정할 때부터 지금 서구라파 지금까지 기독교 시대를 할 수 있어요 그 시대로 얘기할 수 있고 둘째 되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아니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붉은 말은 공산당 시대입니다 공산당들 국기는 항상 빨개요 중국과도 모든 게 빨개요 붉어요 근데 어떤가 탄자가 화를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해 버리고 서로 죽이기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공산당이 들어오면 죽이고 죽이고 큰 칼을 받아갖고 온통 스탈린이 자기 민족을 5천만 이상 죽이고 모태통도 혁명에서 8천만 죽이고 오직 공산당 사회주의가 들어가면 온통 싸우고 죽여요 저들은 무신로는 영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셋째는 되실 때에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검은 말이 뭘까 모슬렘 시대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모슬렘 시대 시대가 현재 시대가 올딸라 가지고 온 세상에 유럽 모두가 모슬렘들이 그들은 또 7명 10명 났습니다 부인을 4명까지 둘 수 있어요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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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전 세계가 모슬렘 완전히 판치고 있는데 그들의 옷은 항상 머리들과 까맣게 입고 다녀요 그런데 그런 시대가 지금 시대에 와 있어요 지금 공산당 시대가 러시아가 무너졌기 때문에 공산당이 무너졌거든요 지금 사회주의는 이미 다 끝났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만 지금 이 머리 아픈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시대가 지금 그런데 그때는 어떤가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나누다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대나르네 밀 한대요 한 대나르네 보리석대로다 흉년이 든다는 거예요 곡물 가게 치솟아가지고 그런데 감남료와 포도주는 하지 말라 이런 때에도 감남료 포도주가 있는 사람 이게 성령의 인칭 받은 사람 말씀으로 성 충만한 사람 보혈의 능력 있는 사람 오늘 보물 보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영의 사람은 하나님 지켜주신다 지금 두 중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두 중이 나왔다 해가지고 우리 성도가 빠진 사람이서 제가 고민하다가 그분들 테이프도 다 들어보고 봤어요 그런데 두 중이는 시대적으로 언제나 하면 게시오 11장에 모세와 엘리아가 두 중인데 이미 휴거 후에 두 중이 나오거든요 아직 휴거 사과 안 되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기독교에 나오라고 그래요 절대 미혹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그런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라고 해서 말세의 복음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교회는 계속 휴거 얘기만 해 마지막 때니까 마지막 때 계속 그 설계만 하고 앉았어 휴거 얘기 자꾸 오면 새진자들은 불안해요 오늘 처음 본 사람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그러면 누가 좋아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이고 좀 말씀대로 살고 선하게 살고 헐락했는데 올라가니 내려가니 이 얘기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매일 나 휴거 얘기만 해 내가 오늘 보물을 통해서 이제 때를 양식을 나눌 자를 묵상하면서 이거구나 제가 말씀하는데 휴거 시점 휴거 얘기가 된 게 아니고 마지막 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데 마지막 때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나는 이거 깨달았어요 뭐냐 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자 그때 그때 주님의 감동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그때 하나님의 종은 주인의 음성을 듣고 음성에 의해서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란다면 바로 말씀을 받고 받은 사람은 자기가 음성을 듣고 영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당연히 자기도 되고 다른 사람도 휴거 시킬 수 있는 복음이 있다는 얘기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적 교제가 중요한데 주의 세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 깨워 기도한 사람은 교제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감동해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자 되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동행하면 휴거 돼요 에누고 동행했고 노아 근데 동행이 중요한데 이 동행했다 그래서 음성을 듣고 동행한 복된 자 되시기 바랍니다 노아에게 노아야 너는 이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고가 장이 광이 치수 다 얘기해요 그러면 노아가 이 음성을 들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귀로든지 마음이든지 어쨌든 들었으니까 하지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마 두려운 말 나는 방패여 큰 상급이라 그때 환상 중에 그런 말이 나와요 이상 중에 환상 꿈이라는 것이 열려서 그 다음에 말씀이 이상 중에 말씀이 들리지라 말씀 꿈 속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환상의 말씀 그 말씀이 생명이다 이 말이 환상이나 이상이 열려야 말씀도 듣고 영예세기가 열려야 되죠 그래서 이 이상이나 야곱이나 그들이 전부 주님과 교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죠 주님과 교제해야 양식을 나눠주고 자기가 먹었고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먹었기 때문에 먹은 음식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요셉이 꿈에서 해가지고 군무총리가 되죠 그때 바로왕이 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예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얻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다는 걸 얼마나 불신자들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리고 인장 반지를 빼주고 네가 총리다 엎드려라 하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주잖아요 오늘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이런 관계 속에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자들이시기 바랍니다 엘리 시대에는 벗겨도 뺏겨버리고 아들도 망하고 다 죽었는데 원이 어딘가 찾아보니까 사무엘상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와를 섬길 때 여기서 여와의 말씀의 희귀에 이상이 보이지 않아 영쪽을 비두네 기두도 안 해 이러니까 망했어요 그 제작 하나 잘못되니까 그 나라가 다 망하고 불레세대 당하고 뺏기고 그렇게 당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사무엘의 특징이 뭐인가 사무엘 3장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자람에 여왁께서 그와 함께 있어야 되거든 그의 말이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기니 단에서 벗일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사무엘은 여왁의 선자를 세우시고 이분을 알았더라 영적 권위가 있었고 여왁의 신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왁의 신로에게 이르시되 여왁의 말씀으로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내시라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음성 들었기 때문에 음성을 전할 수 있어서 사무엘은 진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무엘이 가장 훌륭한 것은 다이슨을 왕으로 세울 때에 자 엘리아를 보고 이야 정말 출중한 예모에 반했어요 사무엘도 이야 역시 여왁의 기름불자구나 하고 장자에게 부르니까 가만히 스톱 사람의 예모에 나의 왕 중심보는이라 중심본다 해가지고 그때 사무엘은 자기 생각이 아니고 생각을 버리고 빨리 음성을 들었다는 거 때로 양식을 나누고 음성을 들여야 되거든요 교제해야 되거든요 중심보신다 여러분요 온통 세 사람의 예모 봅니다 성형수술을 하고 고치고 다 풀처럼 꽃처럼 떨어지 말라져 볼 건데 무엇 때문에 거기에 중심보는데 중심보는데 지금도 중심보셔요 중심 마음 중심 난 너무 이 말씀이 좋아요 중심 내 중심 앞에 하나의 앞에 인정돼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좀 피곤해요 비굴 마칠라니까 근데 하나는 내 중심을 알기 때문에 나 항상 이 말인데 그래 그래 내가 좀 실속으로 넘어졌지만 하나는 내 마음 중심만 할 것이다 정말 내 중심만 할 것이다 나 그 말이 위로받고 살아요 다이슨 보니까요 3에서 2, 3, 10절에 다이씨 이르되 그일날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월의 손에서 넘기겠나니까 여러분 그일날을 다이씨 구원해 주는데 사월이 오면 나를 지켜주겠습니까 넘겨주겠습니까 여기 시대에 그대 너를 넘기리라 빨리 도망가라 이게 중요해요 이 음성을 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림이한테는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말한 걸 다 전하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전해야 되거든요 지금 신약시대로 좀 봐요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꼭 일하십니다 말씀 없는 성령은 신비로 가요 절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일하신다 이거예요 영원 14, 20주의 말의 길 보혜사고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성령이 지금 가르쳐야 돼요 내가 내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사복음사가 언제 지어졌냐 주 30년 예수님 가시 후로 상당 기간을 위해 적었어요 그때 생각난 것 전부 생각난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고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 왜 말씀을 강조했냐면 말씀을 전할 자가 누구냐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원 15, 20주의 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내게 보낼 보혜사고 아버지께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성령은 진리의 성령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명하실 것이오 영원 16,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성령은요 진리 예수님을 인도해요 진리로 인도해 성령님 이 땅 사갖고 돈 벌까요? 마까요? 뭐? 성령이 땅 사고 팔고 나한테 같이 주러 온 자라 보금 증거예요 보금 예수 증거가서 나는 신비로 가지마 성령을 네가 쭈물떡 쭈물떡 이용해 먹으려고 네 꼬박인 줄 알아? 나는 예수 증거로 왔어 예수 만나 회개하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보금 전해야 되겠고 세계에 성규해야 되겠고 아프리카에 교회 세우려니까 사업 좀 잘 되겠고 그건 좋아 그래 그래 해줄게 예수 높이기 위해서 해야지 모든 것을 성령 갖고 달라고 쭈물떡 끓으려고 타락해가지고 지금 언제 성령 그런 거 있어? 진리로 인도하는데 진리 제가 말씀 풀어서 할 때 성령이 내려와서 여러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자 오늘 진짜 휴고 될 자가 누굴까? 들림발 자가 누굴까? 말씀을 전한 종이 누굴까? 마태 5장 10구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개명조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저기 저까지 읽어버렸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읽어버려 그러니까 행하며 가르치면서 보금 전한 사람 착하고 충성의 종 때렸다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이 사람이 천국의 큰 자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마태보금 7장 이 19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느냐 남바다 찍혀 불에 던지는데 열매로 알아요 가신가 포도나무인가 열매붐 알아 삶의 행위 열매 맺지 않는 가진 찍어 불에 지옥불에 넣어본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그들이 열매라고 그들이 알리라 나대로 주여 주여라는 자마다 다 총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니 주여 주여만 들어간다 해야 돼 주의 이름은 불을 하겠는데요 근데 아니래요 여기서 무서운 말이 나왔더라고 당하늘에 계신데 그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 뜻은 말씀의 뜻인데 그대로 지키고 행하는 사람이 천국 들어간대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많은 사람이 많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요 나대로 이러므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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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선자누다며 목사들이네 말씀 전했어요 선자누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좋지 않습니다 은사자가 나타났고 자 귀신이 성령이 귀신이 안 나가거든요 성령이어서 귀신이 나갔으면 확실히 정국당한 거 아니에요 많은 권행자냐니까 아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게 말한다 나는 늘 알지 못하니 불법에 따라가라 아니 말씀으로 귀신 조찰해갖고 말씀 전혀 내 불법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잘 들으셔야 돼 은사주의로 가면 변질되더라는 거예요 많은 변거친 귀신 조찰한 종들이 나중에 타락해갖고 세소가 되는 경우 해외가 말씀 범했대 아니 말씀대로 범했어요 말씀대로 귀신 조찰해 범했어요 자 말씀이 뭔데 이 말씀의 진리의 말씀은 진실하고 정적하고 공의롭고 자기 룰을 질서를 지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은사 좀 받아놓고 꿈과 환상 개의식이 알려면 직통개식 다 받아서 하나님 나하고 내가 제일 사랑받은 것 같아 착각하게 시작하고 나서 월권을 해요 월권을 다시 말하면 영혼사랑에 의해서 병을 고치냐 아니면 이렇게 인기 끌어갖고 병 고쳐가지고 교회에 부응해갖고 흥금 많이 나오겠냐 똑같은 것도 다른 것 같아 그러면 그때 귀신이 안 나가게 만들어야지 어때 나가게 만들어서 내가 버림받습니까 내가 너 시험했대 뭘 시험해요 너 진짜 나를 말씀대로 사랑해서 했냐 아니냐 알아보고 분별해 부르더라고요 알고 쭉쭉쭉이 딱 갈라 그래 불법이다 너는 그래서 많은 종들이 능력 행하고 마지막 때는 버림받구나 마지막 때 뱀떼기 막대기로 뱀을 때려 죽였는데 그 뱀 때린 막대기 피가 흘리고 더럽거든요 그걸 가지고 집에 옵니까 휙 산에 던져러 가볼지 바울이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도리어 버림당할까 두렵다 무서운 얘기 여기 구분이 안 돼 애매모호해 이게 진짜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고 버림받았는데 불법행했대요 말씀이 안 살았대요 그래서 나는 항상 뭘 느끼냐면 진실하고 정의적 깨끗하고 의리를 지키고 약속 지키고 편법식 말고 하다가 급하면 빨리 어떻게 아무렇게 해버려 그냥 아무렇게나 서울로 가면 된다고 그래서 타락이 되고 저는 못 계속 성공주의로 가면 타락되구나 느꼈어요 저도 한때 그런 사람이요 저도 별것도 없어요 지금 깨닫고 내가 애를 쓰는 거지 진짜 성공에 성공하란 말 없어요 높아지고 잘되고 성공 승리해라 이겨라 나를 이겨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 복된 자들이시길 바랍니다 반석에 집을 지으면 반석은 예수구도고 지금 네가 말씀해서 살면 그때 비가 늘 창수가 안 와도 견뎌는데 머리에 기초가 모래인데 풍난만난만라 쓰러진다는 얘기예요 자 베드로서 3장 시절에 말하기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르니 그냥 예수님 오신 날을 도둑같이 도둑놈이 오늘 몇 시에 당신이 도둑질을 갈게요 한 시에 가니다 그렇게 말합니까 몰래 와버리 몰래 갑자기 와요 도둑같이 그날에 하늘이 큰술을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털어지고 땅과 그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 문도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 마땅하뇨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 경건함 근데 거룩한 행실이 흉내내면 안 돼요 거룩해 말씀에 의해서 내가 변해서 거룩해지고 경건함이 내가 우러나와서 경건이 돼야지 하나님의 날이 이마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느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에 있는 고대 세상과 세상을 바라보니 그러므로 사랑한 자자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감되대 점도 흠도 평감되대서 회개하고 거룩하고 짓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변하듯이 바랍니다 자 때를때 양식을 나눠줘서 양식을 내가 먹고 양식을 나를 집에 오고 내가 있는 걸 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이 없는데 내 안에 말씀이 있으니까 베드로가 앉은 배에 이렇게 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내게 있는 것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내 안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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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말씀이 있어요 이대로 살았더니 되고 말씀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봤어야지 흉내된 것하고 본반은 다르더라고요 말씀만 해서 지배되면 이렇게 진리가 내를 자유롭게 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워요 주님과 신의 가심의 나무가 과심해져요 주하러 묵상하고 말씀을 즐거워한다 게 즐거워 말씀을 즐거워 해야 되는데 말씀의 맛을 알아야 되거든요 맛을 오늘 지금 충성된 종 말씀을 전하는 종이 누군가하고 마태부 25장의 양과 염수에 비해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임금의 오른편에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소를 부르다 이를 위해서 이를 위해 나라를 상속받아라 양이 오른쪽이 내가 줄일 때 내가 먹어줬고 야 이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준대 근데 영적으로는 말씀이 양식이잖아 영의 양식을 줘야지요 복음 전해야지요 말씀을 전해야지요 말씀이 영이 살아나면 육은 살게 돼있기 때문에 목말를 때 마시겠고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말라요 내가 주는 물에 영원히 목말라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의 날이라 성령의 은혜를 줘서 상쾌한 배에서 생수의 강을 주고 성령의 은혜를 주고 그리고 나그네 때 영접했고 인생의 나그네 길이거든요 길이 오실 생명 예수님이 영접해 천국 가는 그 길로 영접해야 되고 헐벗 때 옷을 입혔고 옷이 그리스의 옷 세마포 옷을 주어야지요 휴고되죠 병됐을 때 돌봤고 병을 할 때 고쳐보려고 일부 입이 끝나고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서 그냥 인사 좀 갔다 오면 수가 조금 듣고 인사 안 오고 여기서 오면 다 가버리고 아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주일날 예배 끝나고 중간중간에 내가 능력이 부족하니까 어떻게든 해보려고 병도 고쳐야 되니까 옥에 갔을 때 와봤는데 감옥에 교도소에 성교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옥인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진리에서 자유 모든 사람은 사단의 옥에 다 갇혀있어 세상에 다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정말 말씀을 전한 종 내가 먹고 주는 자가 오른편이 아니라 그때 그래요 그러면서 임금 25장 40절에 대답해 드릴 때 내가 진심으로 너에게 이루느니 여기 내 형제 중 지옥에 작은 자 하나의 것이 내게 한 것이 돼요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내가 언제 주님한테 뭘 거 줬습니까 나 안 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안 했다고 그래요 안 했다고 진짜 주님한테는 안 했다고 그래요 왼편이 언제 내가 안 했냐고 왼편이 또 그러더라고 여러분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나 성경 너무 못 읽고 그 사람 성경 읽고 있는 사람이요 나 기도가 너무 부족해 그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은 아예 안 한다 말도 안 해 그 자체가 죽었으니까 모르죠 그런데 지옥에 작은 자 여러분 지옥에 작은 자는 많아요 내 도움받고 싶은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 우리 교회도 있고 서로 사랑하고 성기고 살려줘야 돼 내 도움 사랑받고 싶은 사람 예수님이 딱 오셨으면 예수님 앞에 뭘 못하겠어요 그런데 별별 없는 사람들 내가 잘해주면 나를 대접해 줄 사람은 내가 이 땅에 상 받으니까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 내 도움 필요한 사람들 의인들의 부활 시에 상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드려서 사는 사람이 천국가 사람이 누구일까 보니까 10편 15편에 잘 정확히 남아 있어요 여호와 여 주의 장막에 머룰자 누구 주의 장막이 천국이죠 성산에 사는 자 누구일까 정작에 정직하세요 거짓말하지 마시고 공의 실천하고 그의 마음에 진실한 것을 말하고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냐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냐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않냐하며 그의 눈을 막는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차에 변하지 않냐고 서운했던 것 갚으셔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꼬지지 않냐고 뇌물 받고 무죄한 자를 해야지 아니한 자 이런 일을 행한 자는 이 영혼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여기서 설교 끝내면 반토막 설교예요 지금 이거 다 알아요 그래서 어쨌다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 자신 있습니까 용서고 사랑할 자신 있냐고 용서 안 돼요 진짜 잘 안 돼 용서 같은 거 정말 나에게 피해 준 사람은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용서가 되어진 용서가 되어야 될 건데 아니 이대로 누가 모르냐고 그런데 안 되는 거 어떻게 하냐고 안 되는 거 여기서 우리는 복음이 뭔가라 해야 돼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이대로 하라고 하면 부담돼 힘들어 오늘도 아니고 힘들 때 교회 한번 왔더니 올라가고 휴거 얘기 안 하자고 그냥 너무 힘들다 그럴 수도 있어요 왜? 이 지성소에 못 들어가고 바깥 뜰 단계 성소 단계 지성소 단계가 있거든요 바깥 뜰에서 왔다 갔다 세상에 한 발 오고 하고 있으면요 빨리 좀 끝냈으면 쓰겠다 절대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그런 거 다 하지 않습니다 예 젖을 줘야 되는데 밥을 주고 안 줬으니까 그러면 말씀이 맛있게 해야 되죠 그것도 제 책임이에요 저는 제가 주일날 쓰려고 새벽에 참 쉬워요 아예 수준이 있으니까 막 그냥 거기 둬버려야 돼요 주일날에 어쩌다 오늘 한번 처음 한 사람 믿고 어떻게 이게 못 받으면 어찌할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성소에 들어간 사람은 일곱 금초때 불빛을 맞고 열두 떡상의 맛을 알아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 말씀을 내가 먹여야 되는데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진실하고 정직하게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맞아 맞아 사업하다 보니까 막상 정말로 정확하게 하기가 힘들어 비스무리하게 좀 돌려 어떻게 해갖고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정말 정확하게 진실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저도 말을 살짝 돌릴 때가 있거든요 아이고 내가 또 이래야 될까 정확해야 되는데 빛이 어디면 같이 못하는데 이래야 돼요 그럼 그것이 아무리 안 되는 거 어떻게 하냐고 대개 되어진 삶으로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진실하게 그거 편하고 정직이 편하고 내가 성경을 편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중요해요 아무리 말해도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이게 십자가를 통과하면 된대 십자가가 어떻게 통과한가 권한이 유익이에요 권한과 어려움과 환란이 있었을 때 그때 그 권한의 그 문제를 인간의 방법을 쓰지 않고 기도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어떻게 십자가를 통과해서 그걸 통과해서 겪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겨버렸다 그러면 거룩함이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 응답으로 살았어 그것이 그 문제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내의 심령이 넘쳤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감사해서 내 영혼이건 중2고 중한진이 복구고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왔다 슬픔 많은 이 세상 힘들고 어려워요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사업 때문에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려워 그런데 천국으로 화두다 그 슬픔 많은 이 세상 어떻게 하라고 기도해서 눈물골짜기 통행했더니 은혜가 오고 내가 내려놓고 내가 손에 바불고 내가 양보고 살았더니 내가 회개가 거룩해졌더니 주임의 성명에 있어서 내가 이 세상 천국으로 화두다 내가 천국에 기쁨이 있으면 반드시 되어요 반드시 들림 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은 통과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고난이 일겨요 환란과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비원한 데 나가셔요 나는 왜 이렇게 시험도 많았고 힘들고 많았고 나는 십자가도 왜 이렇게 어려울까 나는 마음적이고 살아야 될까 마음적이고 사는 것이 복이더라고요 나는 이삭이 보니까 이삭이 60세의 아들을 얻었어 40세 결혼했고 20년 동안 이삭이 시험 당할 것이 한 가지 없어 아브라함이 거부인데 그런데 하나님께 이삭을 시험 주고 고통을 준 것이 딱 아이 문답게 만들어요 얘 간장 녹아야 돼 나는 얘 간장 얘 녹으십니까 좀 편하게 해 줘 너는 아냐 그래야 이삭이 20년 기도했다 아니 늦게 지금 독자 이삭이 독자잖아요 40세 늦게 결혼했는데 20년 동안 아이를 못 낳고 60세가 돼서 아이를 못 낳고 얼마나 리부가 하고 힘들었겠냐고 힘들어요 힘들어 힘들어 사랑이 없어서요 힘들어 이거 정말 깨달았다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나를 빚고 나를 깨뜨리고 만들어서 예를 쓰더라고 거기서 성소에서 빚어져가지고 휘장이 찢어져서 향단에 기도가 되면 지성수 그 사람은 확실히 휴고되고 거룩해져요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지 그가 하시나이 나를 단련하지 정경하지 나면 욕같은 사람도 단련 또 시켜보고 또 시키고 또 시키고 큰 그릇은 그만큼 큰 십자가 줘버리고 나라 미적에서 살아가고 그리고 힘들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그것 때문에 울고 기도고 금식하다 보니까 그 문제 나고 그걸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고 능력 주고 그래서 그걸 감당한 사람이 큰 그릇이 되고 이게 성경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변화되어야 돼 누가 휴고되냐고 권한 통과하셔야 돼 이겨야 돼요 뭘로 이겨 편법 쓰지 말고 정도로 가 진실해 내가 몇 마때라도 거짓말하지 마 확실해 권한이 와도 괜찮해 나는 잘 살기 위해서 한 거 아니야 나는 말씀을 하나 지켜보려고 여기 생명 걸어본 사람 정의와 진실하게 공의로 저는 솔직히 내 나름대로는 이 목회관 있어요 지금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내가 왜 이런 미루는 목회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성가대 이게 뭐이냐고 이게 주님 나한테 기도합니다 정말 주님은 언젠가 정말 알 겁니다 우리 성도 언젠가 내 맘 알 것입니다 정말 진실한 목회 참되고 충성된 종이 되고 싶어서 몸을 힘치는 거예요 근데 지혜롭고 충성인데 충성에 지혜는 없었더라고 생각하니까 두 가지가 있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몸을 힘쳐요 왜 그래 그래 이 과정 어떻게 통과하겠어요 이걸 이기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회개 밖에 없어요 회개 치우 회개 또 회개하고 또 통해 잡아가고 내 죄송 회개는 욕심 좀 버려야 되겠더라고 욕심 다 형제관도 돈 때문에 싸우지 말고 양 뭐 해불고 줘 버려 그냥 그냥 회개하고 예수만 잘 믿으라고 포기하고 하나님 보상해 줘 우리는 오제 회개하고 이 죄 모든 죄는 욕심에서 오니까 이놈의 욕심 그래서 통해 잡아가고 욕심 자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봤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 생길 수 없다 이게 키입니다 휴가 여기서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재물이 하나님이거든요 지금 황금 만능주잖아요 돈만 있으면 다 된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 감히 재물이 뭐가 있는데 하나님과 재물이 동등한 위치에서 섬긴다 감히 재물이 물질이 만모시니 하나님과 재물을 동등한 위치에서 선택하라고까지 이것이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이렇게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물질을 줘오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저는 물질이 없지는 못 살아요 물질이 배의 물과 같더라고 물이 없으면 배는 딱 쳐박아서 한 발짝도 못 움직여 그런데 물이 좋다고 배 위에 들어가면 침몰이요 침몰 물이 배 위에 떠있어야지요 물질을 내가 지배해야지요 다스릴 수 있어야지요 영재가 권세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당당한 이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냐 광해성을 하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편포 쓰지 말고 그 훈련을 이겨야 돼요 원칙대로 지금 재물 얘기가 설교 때 참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휴고 관계는 사실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답을 준다면 그거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재물을 버려야죠 내가 힘쓰고 아직 그만해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재물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시시해 그런 마음에 있으면 영의 사람 중성의 말씀의 영의 말씀의 사랑 십자가 피의 사랑에 감사하고 구원의 감사 감격이 있는데 무엇이 세상 것이 좋아서 그것에 연연하고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주님을 진짜 신부가 신랑만 사랑할 마음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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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네 물질이 네 마음이 있어 하늘에 보아 쌓아둔 사람 올라갈까? 올라갈까? 올라가지요 마음이 있는 데 가니까 이 땅에 완전히 이 땅에 모든 걸 쌓아놓고 있어 몸이 납덩어리처럼 무거워가지고 여기 마음이 있으니까 못 가요 저는 그런다고 이걸 주장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럴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심어주고 은혜를 주고 기쁨을 주고 복음을 주고 십자가 예수 만나면 되지 내가 십자가 예수와 만난 사람한테 아무리 말해봐야 안 돼 그래서 성례가 불주려고 회의의 말씀을 깨닫게 어떻게 하면 자기가 만나서 주님 좋으니까 주님 사랑하니까 기뻐서 일을 해 복음도 전하고 그게 은혜로운 설교 못게 잘한 사람들이더라고 저는 알기나 근데 그 길은 아는데 그렇게 살지는 잘 안 돼 그게 능력의 한계예요 한계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설교 어떻게 요리할 것인가 날마다 힘들어 여러분 나팔을 불 때 내 이름 안 불렀다? 통곡 이 땅에 아파트 백채가진 못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나는 우리 아는데옥 음성 정확히 제가 들었어요 아는데옥 결혼했다 우리 신부교라고 음성 듣고 오시면 나는 확실히 그건 알아요 주님 여기 성례의 임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오 우리 정말 영축생활 잘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거로 하나님 백성 점도 흠도 없이 보존돼서 주님 오실 때 들림만의 여러분 되시기를 착하고 충성의 종으로 여러분 양식을 나누는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